자, 오늘은 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또 저희가 섬유 전공자인데 또 니트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만큼 니트에 대한 지식도가 높고 그걸 공개하는 브랜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터커 스토커즈의 키미 이하입니다. 아니, 저변 편에 귀엽고 상큼하게 애교를 부려줬더니 우액이라니. 키미 편집자야, 정신 좀 차려. 우리 구독자들은 좋아한다고. 거짓말한데요. 자, 오늘은 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또 저희가 섬유 전공자인데 또 니트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이라 힘들었어요. 니트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저희 영상에 더 니트 컴퍼니가 자주 등장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얘네 더 니트 컴 협찬만 받는 애들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요청해서 받아온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니트 브랜드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더 니트 컴만큼 니트에 대한 지식도가 높고 그걸 공개하는 브랜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니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싶었는데 딱 요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될까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이고, 더 니트 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니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옷들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19FW 이중직 오버핏 니트로 가격은 78,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블루 컬러는 미디움, 그린 컬러는 라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소재를 보시면요. PBT 섬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PBT 섬유는요. 탄성과 회복력이 좋고 감촉이 부드러운 폴리게 섬유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스코스 레이온이 50%가 들어가서 이미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PBT까지 들어가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맞아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울 100% 니트를 생각을 하시면 그 울 소재만의 단단함과 거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 소재 니트를 칙촉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비스코스 레이온과 PBT가 섞인 요 제품은요. 촉촉한 초코칩? 고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비유 오전다리 오전. 촉촉한 초코칩, 지금 칙촉한 거. 아니요. 칙촉은 뚜각. 촉촉한 거. 비유 진짜 쩔었죠? 확 와닿네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 맛깔나네. 아, 맛깔나. 기깔났죠? 이거는 그 촉촉함이 유지되어 있는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니트 컴퍼니는 제품에 게이지를 표시해주는데요. 이 제품은 14 게이지였습니다. 게이지가 뭔지, 이 도대체 쥐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는 척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게이지는 1인치 니트 조직에 바늘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4 게이지라고 하면 1인치에 14개의 바늘이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14 게이지 정도면 굉장히 촘촘한 니트 짜임으로 만들어진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수가 낮을수록 청키하면서 두꺼운 니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게이지 수가 낮을수록 청키하면서 굵은 실로 짜여지고요. 니트 조직이 잘 보이는 니트 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 게이지인 니트는 촘촘한 짜임을 가지고 있는 니트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선적으로 지퍼드릴 부분은 더 니컴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모두 사시봉제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시봉제를 안 하는 제품의 경우 원단을 네모나게 짠 뒤 패턴 모양에 맞춰서 자른 후 끝 처리를 오버럭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버럭 처리 때문에 시접 부분이 두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봉제는 패턴 모양대로 원단을 짜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오버럭 시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접 부분이 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옷핏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니트 디테일에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 맞아요. 이게 조금 귀찮기는 한데 이걸 함으로써 어깨가 서지 않고 막 몸에 닿는 시접 부분이 불편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더 돈이 들겠죠. 이 제품은 이름에도 써있듯이 오버핏이어서 저희가 사이즈를 미디움과 라지로 준비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정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라지와 엑스라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점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의 키포인트죠. 바로 소매에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골랐는데요. 소매 부분을 접으시면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점을 이용하시면 두 가지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라인이 중요하죠. 넥라인을 보시면요. 원 바이 원 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립 형태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얇게 들어갔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탄탄한 늘어지지 않는 넥라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특징은요. 소매와 밑단의 조임 립 형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핏의 니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살짝 티셔츠 느낌처럼 입을 수도 있고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남성분들 중에 이 밑단 조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 밑단 조임이 있을 경우 옷을 입다 보면 이게 막 말려 올라가고 똥배 나온 것 같이 연출이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밑단이 조이지 않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부드럽고 촉촉한 니트 착샷 보고 오실까요? 다음 제품은 19FW 베이직 올 니트인데요. 가격은 87,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울 100%였고요. 페일 그린은 라지, 라임 색깔은 XL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울 100% 니트 조금 찾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다 혼방으로 조금 섞여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울 막 울 30%... 울 10%... 한 울 10% 섞어놓고 울 혼방 니트라고 개구라를 까잖아. 그래서 찾은 이 울 100% 니트. 이 니트가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작년에는 삼성물산의 노블레스 원사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물산 고가의 멜디안 원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싼 실로 바꿨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많이 팔았나 봐. 그리고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엄청 잘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사용됐던 박모 원단이 보풀 현상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박모 원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소박모 원단은요. 겉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해서 보풀 현상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드백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된 점이 있다면요. 총 기장이 1cm가 짧아졌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남성분들이 니트가 굉장히 길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좀 짤막한 니트를 더 선호하시는 편이라고 해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 니트는 7게이지인데요. 앞서 보신 14게이지보다 2배로 청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니트 디테일을 보시면요. 넥라인을 보시면요. 앞서 보셨던 제품은 1x1 립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 제품은 2x2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셨을 법한 두꺼운 라인의 넥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울 100%의 니트는 넥라인이 잘 늘어나는데요. 이 제품은 넥라인의 스판을 조금 섞어서 목 늘어남을 방지했습니다.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니트 목 늘어지면 약간 그지 같잖아요. 약간 빈티난다고. 맞아요. 그리고 오래 못 입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 보실 부분은 소매와 밑단 립 처리인데요. 이 소매와 밑단 립 처리 때문에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니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이 무려 10가지 컬러로 나오는데요. 그 제품 컬러들이 다 약간 뮤트된 톤 다운된 컬러들이라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눈 기준 얘네가 제일 이뻤어요. 그래서 골라였죠. 개인 취향? 자 그럼 이 미친 색감의 울 100% 니트 한번 착샷 보고 오실까요? 자 마지막 제품은 19FW 미니멀 세미오버 니트인데요. 가격은 8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아크릴 55%, 울 30%, 라일론 10%, 캐시미어 5%였고요. 사이즈는 그린 컬러 미디움이었고요. 블루 컬러 라지로 준비했습니다. 캐시미어 5% 캐시미어 5% 들어간 거 너무 좋은데 기왕 넣어주실 거 조금만 더 넣어주시지. 아니 뭐 그래도 모 브랜드 5% 섞어놓고 이름의 캐시미어 혼방 니트 모 브랜드 숫자가 섞인 그 모 브랜드 그거보단 나아요. 심지어 가격도 비슷해. 협조 만들어오겠다. 이 니트는 밀라노 짜임으로 되어있는데요. 밀라노 짜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니트 짜임 중에 제일 단단하게 짜여진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니트 좀 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니트 디테일을 보시면요. 스판사가 섞인 넥라인이 립처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밑단과 소매에 립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좀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 앞서 보신 제품들과 다르게 사이드 슬릿이 들어가 있고 앞뒤 기장감이 다릅니다. 이 앞뒤 기장감이 다른 게 왜 다른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뒤 기장감만 좀 달라도 좀 더 다리 기장감이 길어보여요. 앞에서 봤을 때. 뒤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앞이 중요하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까지 신경 쓴 점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도 캐시미어는 조금만 더 놔주지. 내년에는 10% 기대할게요. 자 그럼 이 캐시미어가 5% 섞인 니트 착샷 보고 오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 니트를 공부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니트 공부가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지루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알짜배기만. 우린 이걸 3년을 배웠다고요. 자 지식만 드릴 순 없죠. 선물도 드려야지. 드려야지. 더 니트 컴. 자 이제 편집자에게 일을 시킬 거예요. 제가 입이 아프니까 짠. 이렇게 이벤트가 나갈 건데요. 총 1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예쁜 말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제품과 사이즈 남겨주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 사시봉제는 패턴 모양대로 원단을 짜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오버락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이 얇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좋다구요.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밑단이 조이지 않는 제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